사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외래 야생동물,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무리를 지어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해발 400m에 달하는 이곳 산골마을의 과수원에서 미어캣이 발견됐습니다. 발 밑에 촉감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막 기어올르더라고 자꾸 다리로 기어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미어캣이 와서 우리나라가 아닌데 싶어서. 이 미어캣은 산책하던 주민을 따라 민가까지 내려오면서 포획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인근에 동물원도 없고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키우다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라쿠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처럼 미어캣 역시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면 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외래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쁘러 페이점 김 김 김 김 김 김 아멘